엄마, 힘들면 나갈래? 엄마, 힘들면 나갈래? 오빠. 응? 엄마가 보고 싶대. 응? 안녕하세요. 누구세요? 엄마 아는 사람인데 어디 가셨어요? 아들이구나. 오늘 뵙자고 한 거는 채무제 한 분이 형사고발 하셨더라고요. 사귀러요. 우리가 당신 돈 갖고 갔어요? 가족들이 책임을 지셔야죠. 남도 아니고 엄만데. 거짓말 가시고 나서... 가족들! 딸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. 자식들이 걱정 안 해? 아유, 그러니까. 살아보니까 때로는 돈이 사람을 만들잖아. 돈이 뭘 만들어? 돈만 주면 된다고 해! 해초이 개새끼! 우리 어디 백반집이라도 같이... 돈 달라고 했냐고! 돈 달라고 했냐고! 젊은 사람이 좀 살아보겠다잖아! 남이 없잖아요, 엄마. 나도 답이 없어, 엄마. 나도 답이 없어, 엄마. 나도 답이 없어, 엄마. 둘 다 무슨 일이야? 나이 없을 때 내가 snapshot이구나, 돈 하나 나를 몰입 Najoo! 하나님, 은혜가 도 DANIEL! 나이, 나는 믿을 한 분이 없을 때다. 젊은 사람이 하나 든다고 했는지, 이제 나는 다 겹사다른다.